찍어 찍고 있어. 자 오늘도 이렇게 문어 들어봐 들어봐. 자 오늘 문어 한 7,8킬로. 8킬로짜리 한세였습니다. 문어 8킬로. 제대로 들어봐. 아 이리 안해자꼬. 자 뜬다.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문어 8킬로. 여기 피부노인데. 아 물기가 휘뜨렸습니다. 오늘 저기 수종 핸드폰 케이스를 안 갖고 와서 갖고 나오냐고. 자 이렇게.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 이따가 맛있게 해 먹을 것까지. 자 규광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화이팅. 화이팅. 화이팅.